전국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열송자회의가 12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농업정책관촐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회의에서는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연회 1비소 박철민 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윈들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영도 밑에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이 사회주의 농촌 대제의 기치높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강화발전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 66, 1977년 8월 당시 안주시 신안주 유자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주의 농촌에 집단 진출한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농촌 청년분조운동의 봉화를 지켜주셨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의가 되자를 비롯한 불의 고전적 노작들에서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들은 당의 사회주의 농촌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 속에서 전국의 농촌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이 사회주의 농촌의 핵심 열혈의 청년혁명가들로 자라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난할 1970년대 첫 청년분조원들처럼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출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력갱생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됐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토론들에서는 당의 의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교람과 교훈들도 분석 정화되었습니다. 전체 회의 참가자들은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원 동지의 둘이 굳게 뭉쳐 사회주의 농촌 대제와 조선노동당 조항연회 제7기 제2차천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건설대전에서 우리당의 믿음직한 조크대, 익측부대로서의 영의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혁명적 열정에 넘쳐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리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원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습니다.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원 동지의 첫 번째 명령을 분명히 화이팅하라! 투자! 투자! 투자!